더울 때 이기는 방법 좀 돈 쓰면 돼요 돈 쓰면 이깁니다 더위도 돈은 못 이겨요 에어컨 키면 됩니다 에어컨 키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모두 넣지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돈 써서 피서 가면 돼요 돈 써서 바닷가 놀러가고 몸에 물 담가도 되고 돈 써서 수영장 가서 수영해도 되고 돈 써서 에어컨 있는 데 가서 하면 되고 아니 이제 좀 끕시다 이제 방 좀 합시다 공감해줘야지 아니 아니 더위까지 더위까지 공감해줄 필요는 더위까지 공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더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보기 싫은 거군 아니요 무슨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더위다 여러분 보기 싫은 거랑 그건 또 무슨 상관이에요 라이브 라이브 리에이도 러시아 러시아